뜨거운 꽃들을 가르며 너에게 가고있어 오 간다 물어 와 물어 와야지 야 물 것 같이 쳐다보더니 안 무냐 할아버지 신이 스탬프 나오잖아 어우 잘 뛴다 뛰는게 옛날에 약간 둔해 보였잖아 네 한라이 가셨어 한라이 가셨어 한라이 가셨어 한라이 가셨어 너무 좋아 아 아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엄마, 돼지 엄마 엄마, 돼지 엄마 이곳이 나랑 단둘이 있을때는 간식비약 불러하잖아? 앉아 앉아 앉으란 말도 안했는데 앉아 코를 이렇게 해야지 아 이거 왜 이게 아니라 이거구나 코! 코! 간식 없으면 안하냐? 넌 진짜 자나깨구나 자본주의가 나면 개구 푸웃 세이두! 세이두 엄마~! 아이티! metabolism 말해봅시다 살려봅시다 Judaism 무릎은 리뷰로